나한테 빠지지 마요. 나한테 빠지면 다쳐. 나도 구해주는 거예요. 나한테 빠지지 말라고. 다치기 싫으면.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자신하지 마요. 잠깐 방심하면 빠지니까. 진짜예요? 아니요. 아닌데 여기를 왜. 아닌데 이 말은 꼭 해야 해서. 무슨 말씀을 하시려. 고마워요. 아까 구해준 거. 아 그거. 누구든 도와줬을 겁니다. 누구든 도와줬겠지만. 슈퍼맨이라 더 고마워요. 저 귀인 맞아요. 귀인이라고요. 귀한 존재예요. 오백년 씨한테. 지금 막 이렇게 나를 깔보고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. 그럼. 지켜볼게요. 어리고 잘생긴 남자로다가 딱 붙여주면 그때 인정해 드릴게. 안 붙여주기만 해 봐. 오백년 씨는 참 겁이 없는 여자요. 없는 게 많죠. 연도 없고 겁도 없고. 뭐. 있는 거는 뭐. 깡 하나? 왜 웃다 말아요? 예쁜데? 활짝 웃으면 누가 잡아가나? 좋다뇨? 누가? 누구긴. 그쪽 슈퍼맨이 우리 백년이를. 좋아하지 않습니다.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.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근데 왜 떨어요? 네? 떨어요? 누가요? 아까 막 떨던데. 백년이 무슨 일 생겼을까 봐.